오늘의 건강 이슈, 바로 언택트 시대 운동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언택트 시대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걸 모르고 있지는 않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시간이 없고 그리고 퇴근하셨을 때 또 피곤하고 이런 이유로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많았을 텐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됐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라고도 불리고,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운동 시설의 출입도 제한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운동 시설에 가서 운동하는 걸 또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도 요즘에 운동을 못하고 있다, 운동을 못한 지가 거의 2년이 다 돼가니까 다시 아프다, 이런 분들이 요즘에 많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언택트 시대의 운동이라고 표현한 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운동하러 갈 수 없어서 이제 운동을 못하는 것도 그렇고, 집에서 이제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집에서 최대한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이다. 지금 이제 귀가 좀 솔깃하실 것 같은데, 집에서 이제 시청자분들 함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면 한번 따라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일까요? 운동의 이름은 이제 브릿지 운동입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힙업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죠. 근데 이 브릿지 운동을 이제 준비한 이유는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매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1시간, 2시간씩 운동을 해내는 분들이 있죠. 네, 쉽지 않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식으로 운동을 이제 계속해서 해내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최소한 이거라도 하자. 그렇게 했을 때 허리 건강, 그리고 전체적인 컨디션,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할 수 있다. 그 내용인 것인데, 코어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코어라는 것은 몸을 이제 바로 세우는 근육들을 이제 코어라고 하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척추 기립근이 있고, 그리고 엉덩이 근육, 그리고 허벅지 근육들, 대퇴부들의 근육, 그리고 복근까지도 포함시키는데,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똑바로 서게 하는 이제 척추 기립근과, 그리고 엉덩이 근육, 그리고 대퇴부 근육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브릿지 운동은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이 세 가지 근육을 다 동시에 이제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이죠. 그래서 바로 누운 상태에서 발을 이제 어깨 넓이로 좀 벌려주시고, 그리고 양손을 바닥을 짚으시고요. 이제 사진에서 왼쪽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데,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여기 명치 부위를 이제 천장으로, 하늘로 이제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 올렸을 때 좀 더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무것도 얹지 않고 운동을 하시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지고 나면,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좀 무게를 올려서, 우리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실 때도 운동을 할 때 조금씩 조금씩 무게를 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게를 올려가면 좋은데, 이제 홈짐이라고 하죠. 집에 운동 시설, 운동 기구들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 많아졌거든요. 그런 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릿지 운동을 하는데, 아랫배 부위에 바벨을 얹고 그렇게 해서 무게를 얹어서 하나를 할 때 힘을 더 많이 쓰실 수 있게 운동을 하시면 좋죠. 그런데 이제 저건 기구가 있는 분들의 얘기인 것이고, 환자분들은 이제 허리가 병이 있고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무게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이제 쌀자루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쌀자루요? 그렇죠. 보통 이제 집에, 6kg짜리를. 집에서 보면 이제 보통 뭐 5kg, 10kg, 20kg 이렇게 집에 준비를 해놓으시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제 5kg 정도를 아랫배에 얹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0개씩 3세트 하시고, 또 익숙해지면 또 조금 더 올리는 거죠. 5kg에다가 2kg를 더하든지, 안 그러면 바로 10kg를 올리셔도 되고, 해보면 스스로 무게가 이 정도가 나는 괜찮은 것 같다, 그 정도 무게를 그렇게 무게를 조금씩 올려나가면서, 뭐 20kg, 이런 식으로. 20kg를 실제로 환자분들도 올리시나요? 아, 근데 환자분들은 좀 이제 환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그리고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수도 20개가 무리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인한테 아, 이 정도면 좀 운동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에 가볍게 처음에 시작하시고, 그리고 점차점차 올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혹시 몇 kg 정도로 하시나요? 저는... 매일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이제 헬스장에서도 하고, 근데 지금은 헬스장 못 가서 저는 집에 이제 홈짐이 있는데, 저는 바벨 마지막 세트에 저는 이제 80kg까지 하거든요. 80kg요? 근데 원래 이제 기립근과 엉덩이 대퇴근육은 원래 굉장히 근육이, 덩어리가 크고 힘이 센 곳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0kg 넘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데드리프트는 이제 허리, 운동을 하다가 허리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헬스장 가보면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 조금 운동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드리프트 100kg 넘게 하시거든요. 여성분들도 이제 50kg 이상들 하시고,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로 브리지 운동을 할 때 좀 특별히 아픈 게 없고 그러시면, 아픈 데가 없고 하시면 50kg 이상 좀 하시다 보면 그 정도까지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들어보니까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나이라든가, 아니면 오늘의 컨디션, 또 근육의 정도에 따라서 뭐 kg의 차이, 그리고 몇 개의 차이, 개수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전해주셨으니까 꼭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